연고전 하잖아요. 떠들썩하죠, 정말, 학교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방송할 때 힘들었던 게 연고전. 고연전. 연고전 하면 이제 고대 생사가 안 와요. 고연전 하면 연대 생사가 안 와요. 아니, 그런데 그게 매해 교대로 해요. 연고전 했다, 그다음에는 명칭이 고연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서로 화합을 위해서 매년 바꿔가기로 했다고. 바뀌었나 보네. 저희가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우와. 이거 뭐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저희에게 뭐 부탁할 거 있다고 해서. 네, 저희가 이번에 3년 만에 전기 연고전이 진행되는데. 너무 세 분의 측전이 받고 싶어서. 저희 학생들이 더 응원힘이 될까 봐. 이쪽으로 와서 촬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희를 한번 모셔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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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셔보세요. 레드카펫 빨리 깔아. 자, 들어가시죠. 네, 들어갈까요? 네. 우리 그냥 이거 저희 신발을. 신발을.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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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 신발 슬리퍼 막 벗어. 어머, 네, 네, 네. 내 건 누가 신었는지 딱 따뜻하네. 딱 따뜻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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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아이돌 그룹들이 있었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준비가 되셨어, 준비가 되셨어. 네. 아니, 일단 너무 반가운데 일단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 네, 저희는 연세대학교 연세교육방송국 YBS 소속 국원들입니다. 사실 5년 박사님은 그 직속 선배님이신데. 맞아요. 연세대학교 선배님. 아, 눈빛이 달라졌어. 후배들이 생각하는 우리 선배님, 5년 박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명씩 얘기해 봐요. 짧게 5초. 저희 어머니의 영원한 연예인이세요. 우와! 제가 금쪽이가 되고 싶을 정도로. 마이크 없어, 탈락! 야, 너희는 행복하다. 자, 그럼 저희가 그러면 영상은 찍으면 될까요, 그러면? 막 고대 출... 근데 이 정도면 괜찮죠? 아, 이 정도면 괜찮다. 딱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겠다, 악성들. 네. 그럼 이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알고 봤더니 오은영 박사님은 완전하지? 여기, 이거 이렇게 클로저 들어가서 저희 안. 우리 건 아예 쓸 생각 없었어. 저희 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손만 나오는 거. 화면 꽉 차게 이렇게. 아니, 세 분 동일하게. 네, 좋습니다. 후배들, 열심히 열정을 불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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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